인천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는 리스 렌트차량 유치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. 6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만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요. 시 재정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이 사업은 시민 제안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. 이형구 기자입니다. 한 렌트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입니다. 소유자 주소는 서울이지만 사용 본거지를 인천에 두고 자동차 등록도 인천에 서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통상 서울시로 들어갈 등치득세가 인천시로 들어옵니다. 인천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시작한 리스 렌트차량 유치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. 2011년에 305억 원 유치를 시작으로 2014년엔 2천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. 6년 동안 거둬들인 세수는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. 특히 민선 6기에만 9,100억 원의 세수를 올려 재정 정상화에 기여했습니다. 인천시 세수 중 리스 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8.7%에 달합니다. 지난 4학년 이제 200조 원에 가까운 전문계 자동차 렌트차 비스 차량을 인천에 등록시키고 그 엄청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기적보다 큰 3조 7천억이라고 하는 본체를 갖고... 이 결실은 사실 시민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. 박준복 인천참여회사센터 소장은 지난 2009년 대우자동차 판매 근로자들이 창원과 부산 등이 자동차 등록으로 세수를 올린다는 얘기를 접합니다. 공무원 출신이자 예산 전문가인 박 소장은 이 힌트에서 리스 렌트를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을 착안해 인천시에 제안한 겁니다. 이거 인천에 맞는 제도로 만들어내면 세수에 큰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논의했고 2010년도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시민 제안으로 해서 대상을 받은 거죠. 17년 만에 들어도 3천억 이상을 징수했다고 그러니까 시 재정에는 톡톡한 효자 노소를 했다. 인천시는 리스 렌트 차량 유치 사업의 공로를 인정해 박 소장에게 인천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. 박 소장은 재정 극복에 도움이 됐다니 보람을 느낀다면서도 유정국 시장이 시민사회의 공을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. 티브로드 뉴스 이현구입니다.